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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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어 뭐야 블러드 이 뭐야 여기도 엄청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TSM 다시 들어왔구나 모르겠는데요? 겸손해야 되나 겸손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 방금 살짝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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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복귀하고 그냥 보여드려야지 뭐 웨이브 DDT 웨이브도 존나 큰데 아니야? 웨이브 존나 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아님? 네 나 17도 별로 안좋아했어 원래 걔네들 한통속이야 비슷한 맥락이야? 공범이야 저 일단 일란은 갑분하긴 UAP 찍겠습니다 쌀맘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피씨를 보면서 진짜 와 너무 잘하길래 자기 그 홈브 라운드잖아 아니 심지어 자기가 대회하는 그 경기장에서 하는 거잖아 최근 2주 전까지 그 경기장에서 며칠 라운드를 한 경기장인데 예전에 이제 밀베 아니에요 무슨 밀베야 이 비행기가 딱 센터만 뜨겠고만 못먹지 어? 예? 예? 야 밀베로 가는 사람 누구야 손을 틀어줍니다 야 근데 야 닿는 끼고 밀베 한표 이랬는데 진짜 닿는 끼긴 했네 와 다리 한다고? 아 다리 보고 건널라고만 해 템프 맞춰가지고 야 던져 던져 디스탠버 던져 없어도 돼 없어도 돼 4번핑 자아포기 각서 눈물난다 그냥 없어도 돼 던져 던져 밍밍이만 살면 돼 밍밍이만 나 맨날 사장이 형 저렇게 던지는데 오더만 해 오더만 지금 1대로 못 이기더라 쟤는 네 스플릿을 했는데요 근데 이아데나 선수들이 여기 좀 나눠 놓고 있어요 여기 둘 어 이건 연방편 부리고 밀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예요 네 좋은데요 이건 네 자 던지러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애가가워하네 달러트 입.. 입맛 다신다잉 자 나와서 방비하면은 구절이니까 이아데나 선수들이 바짝 집으로 입맛 다신다잉 자 근데 창문보고 수류탄 자 던져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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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줘야 돼요 어 안 들어왔다 열겠다라는 판단은 굉장히 빨리 내려요 아 열어주니까 아 근데 위에다 시선이 쏘리면 안 돼요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 잡아내면서 오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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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확 이뻐 수영 결국 쳤네 위치는요 유해피 왓슨 유해피 왓슨 유해피 왓슨 네 100개 왓슨 유해피 왓슨 자 이어서 서클 바뀌는데 바틀린스 왓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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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왓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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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렬, 공렬! 공렬이다. 야 제가 해그신 바하드넬에 하카토리가. 와 대박인데? 진짜 개 꼼꼼하게 클리어하는 거 봐. 꼼꼼하게 봐라? 택하인만 하지. 다리 건너편에서 소넥스랑 싸웠는데. 야 짬밥 무시 원한다 이거. 와 죽겠다 이거. 전달이다. 역시 헤드라인 하나만큼은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시. 출력탄도 좋죠? 네 던져 줄 꼬집 마무리 짓는 그림까지도. 왔다. 야 좋네! 자 던져주면서. 자 규민 삼순이 혼자. 자 위치 좀 바꿔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누우면 눈물나는 거야. 오오오오. 옆각에서 맞을 수 있어요. 자 연막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규민 선수. 여기 지금 찾고 있는데. 어 유에피 팀킬 순탄 나왔고요. 네. 뭐야 여기 멸망했네? 왜? 뭐야 어떡해. 그러면은. 안 싸워주고. 너희 절이 가라. 이런 오도를 펼쳐준 끝에. 전력을 유지하고. 치킨 확률을. 클리어도 되겠어? 이거 맞겠어? 진짜야. 오 규민. 요. 요. 클리어를 안 다가와. 킬로그가 떴을 때. TSM이 용서하지 않는. 화키라나 아쉬운데. 위쪽으로 돌릴 수 있는 순간들은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싸워줘야 되는 게. 아니 싸워주죠. 연막이 없나 본데? 젠지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차를 끌고 오히려 페이지 쪽으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TSM이랑 싸우려나 보다? 네. 그 방법밖에 없는데 TSM이. 연막이 많이 없나봐. 아 이게. 알면서도 가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타고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뭐야. 네. 펄티커티. 자라님 자라는 표시까지. 왜 연막길을 안 가고. 아 쉽지 않아요. 불러가죠. 지금 아이템 던져가면서 뭐 수류탄. 아. 택시를 쓰러지고요. 펄티커티가. 이러면 망했는데? 정말 짐승같은 피지커티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 날개를 너무 잘 뻗겄어요. 근데 QX. 네. 이 선수는 오프라이드에서 증명하는 선수입니다.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서 끝내자. 지금 위치 좀 발견했고. 브리핑까지는 지금 됐는데. 아니. 살리고 싶지 않나요? 세 발 했다 세 발. 총알이. 네. 총알이 세 발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던져주는데. 여기 짧아요. 13발. 아이씨. 살리고 살리고 해요 살리고. 굳이. 굳이. 들어왔으면 살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장신. 오. 잘한다. 그리고 3레메 헤멧이라서. 끝까지 해보나요? 네. 성원탄도 있어요. 라인 빠지는 것도 너무 잘 빠졌고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씨. 티엘쌤. 티엘쌤. 그룹 스테이지에 오늘 첫 번째 대결에서 먼저 치킨으로 출발하고 있는 티엘쌤이에요. 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전판. 유에피가 치킨을 못 먹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왜 다 죽은 거지. 유에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유에피가 터진 이유를 찾아야 돼. 아 이거 차 타고 가네. 선 넘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차를 왜 붙이는 거야. 나 가요잖아. 나 가요. 3명 다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의아하긴 하다. 왜 3명도 여기 있는 거지. 차라리 한 명 붙여놓고 차를 탔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셋 다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 건 아무리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니까. 손님 받아라 하고. 다 나가잖아. 봐봐. 차 타고 오자마자 애들. 기적듯이 나간다니까. 봐봐. 힌트를 줬잖아. 밀 수 있게. 아니 이미 올린 거는 난이 받을 수 있잖아. 여기서 받을 수 있고. 그냥 포탑을 달고 가면 되잖아. 그럼 오히려 포탑을 안 보고 뛰는 애를 보기 때문에. 포탑을. 포탑이 죽일 수. 기적시켜 줄 수 있잖아.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교전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근거. 중앙에 있다 그래도. 웨이브 때문에 못 매달리니까. 우리 땅이니까 편하게 능서를 붙일 수 있는 거잖아. 나비가 온전히 한 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는 플레이가 맞는데. 여기가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러고 있었던 걸까. 말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피터죽이 싸우는 걸 보고 있네. 심지어 두 명에서. 이때 한 명 정도 빼도 되지 않나. 여기 갑자기 차로 여기 때려박을 애가 누가 있다. oso scriptures 안 와. 우오우. 투자가 성공하는 법이. 근데 군산 투자가 성공하는 법이. 바로 이런 법이거든요. 그렇지요. 와우. 왜 ville 이거 됐라고 그렇게 하면. 삼집 다 힘들어야지. 이건 삼집이 좀 맛있지. 삼집이 치킨먹는 원이기네 거의. 나비가 전력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가는 상황에서 밍밍 밍밍 쓰러트리는 상황이고요 돌아갑니다 밍밍 보여줘 자 이 능선 쪽에 자 위쪽에다가 지금 내렸고 지금 3명 선수가 지금 남아있어요 자 대충 자 롱스컷 오 대장군이 오랜만에 국제전에 출전을 했는데요 자 던져서 지금 확실하게 끌어낸 장면이 오 야 정확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타카토 선수까지 틀어졌고 내야 빈자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감기 먹겠는데 아 발리 타이가 그 타이밍을 젠딩은 들어가기 힘들겠다 이거 젠딩은 들어가기 힘들겠다 이거 젠딩은 마음 아픈네요 젠딩은 뜯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또 위험해 시원하잖아 자 극인 선수는 틀어졌고 지금 여기는 콜드 에이 그치 극인 선수는 잡아냈습니다 카치는 못 뜯을 것 같은데요 자 광경의 살루트도 좀 쓰러지기도 해서 이국심 뭐야 자 들어와서 빈 선수가 좀 받아치면서 안돼 안돼 유혜피도 워? 근데 여기 폭우로 누워 죽여? 자 롱스코 양초심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니 와 진짜 애프도 눌러라 왠지컬이 딸리네 약간 왠지컬이 왠지컬이 중요하다니까요 에이프 딱 타이면 탁! 딱 클릭이 중요한건데 아 이러면 아아 아 힘든데? 담기 힘든데? 아 내 딥기기가 왼쪽 딱 자기야 빨릴 때 왼쪽 위로 갈거 같은데? 근데 이럴때 이럴때 종호형의 그 하남더플레이 센터지르기 해야되는데 어 그니까 이럴때 한번 나와줘야되는데 이럴때 하종호 해줘 빨리 하종호 해줘 하종호 해줘 하종호 간다 하종호 이상하지만 동호는 원래 교석같은 사람 안하잖아 근데 궁필 없어? 종호형 궁필이잖아 상대해 빨리 여기다가 아예 차량으로 파리켓을 쳐놓고 왼쪽에 아무도 안봐 한병은 봉쳐먹고 있어 하시아도 아니구요 쿠페알비도 아니에요 유에이지 내내요 차도 약간 좀 이상해 차도 이렇게 하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펼쳐야되는데 뭐 중고차 매장도 아니고 궁필이 종호형 밖에 없어서 그래 아니 하객님 펼쳐야지 일단 하종호 한것만해도 일단 나쁘지 않아 일단 우리가 이제 맥 보면서 할 수 있는 플레이 다 했어 센터지르기 그거랑은 없었다 좀 더 일찍 빌드업을 통했으면 지금 트위스트 마인드 자리가 티플러스 기약하시면서 아 진짜 구단조 형 진짜 구단조 형은 총 개마리가 진짜 구단조 형이 하나 몰고 와가지고 자리 만들려다가 그냥 은퇴 은퇴 쓰러진 상황이고 왜 알았어요 아니 총 많이 가잖아 저 형님 야 어르신이야 저 정도면 총 블리드가 지금 진짜 부자에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안 돼요? 안 돼 오 나이스 오 오 빈트메실 자 그러면은 갓 부위의 그 누운 위치로 그냥 우측으로 해가지고 자리 뺏어버리겠죠 오 자 이제는 자 시간차 개선해서 역박자 뿌리고 버티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 대응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차량 차량 자 올라간다 자 올라간다 바퀴 넓게 바퀴 넓게 그쵸 와 나 수류탄 진짜 많이 아낀다 애들 음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분리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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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놔야지 이런 수류탄을 안 맞는데 원 바운드 안 됩니다 자 아우 짧았어요 아 진짜 아우 아니 이게 아쉽냐 이게 담기를 응원하게 해야 되는데 수류탄 같이 그냥 같이 그냥 발을 한번더 다 줄일 것 같은데 저기 그냥 어어어어어어어어 어니 그때 뭐 아 일단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음표 이상해 승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 위에서 폭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근데 진짜 와 이게 블루조 풀려놨어요 또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 누가 안하면 자기가 질 â서ado 해야되거든 서울이라며 서울 투승룩이 많은데? 됐다! 서울아! 수류탄? 형과 수류탄 두개? 어어어어! 오! 자, 원바운드 숙산!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와 서클바라인? 컴백팀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죠. 이거는 호산 프리즌 와 근데 이형님! 이형님 게임하는 자세 개 지리는데? PC방에서 게임하는 자세 아니야 이거? 저렇게 게임하는데 게임을 잘하는 게 신기하네? 어어? 어어? 경계를 하고 있고요. 오오오오오! 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장캔 안 해? 근데 구멍이 두려있어요. 아고... 예? GRAK. 예?? 장캔 안 해? 이게.. 퍼지 커트 형님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왠지 쿨이 딸려 내가 봤어. 와 나도 딸 피... 나도 딸 피인데 저흥인도 딸 피라니. 저거는 누가 피드로 드는 게 아니라 보일러 가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저거는 근데... 펍질을 요기하지. 기성어출 만든 펍질을.. 어... 암살! 암살! 수류탄 먼저 잡고 있지 않나요? 자 이거 팔! 뭔가 항상 느끼는건데 뭔가 그냥 서울의 암선은 성공한.. 성공률이 뭔가 진짜 딱 70% 느낌이야 70% 어? 예? 왜이래? 아 진짜 급해라는 말 듣고 싶지가 않죠 이렇게? 급해 BTS도 있어가지고 나는 나 급해라는 말 하면 나 듣기가 싫어가지고 뭔 BTS가 있죠? 급하다고 하잖아 전부 다 맨날 뭐만 하면 급하다고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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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아 말고 그 너희가 급해다는 거 말고 시청자들이 급하다는 말에 BTS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시청자 입장이잖아 빨라요 급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혼자예요 잘 아네? 혼자예요? 팀이랑 같이 해야지 너무 빨라요 급한 거 아니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말이야 이게 하도 깨발경이나 막 맨날 그런 말 하니까 이게 사람들 진짜 그런 줄 안다니까? 지네들이 늦는 건데? 지네들이 파밍 하려고 지네들이 자기 사리사역 채우다가 그래된 거 아냐 아 아니야 저 오늘 오늘 화 없어요 오늘 가야지 젠지 땡큐 브로우 젠지 저 밑에 밑에 가야지 그냥 발포 선수가 머무는 젠지 4등 안이 확정이야 차탈 준비하고 웨이보 치킨이야 비었으니까 빨리 찔러라 웨이보 치킨이야 뭐예요 형님 예? 웨이보 치킨이에요 제가 나왔습니다 주차 먼저 잡았어요 어 이거 격파 상황인데요 나비 차량 타고 좀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는 아 타카투리다 타카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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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배 타카투리 급배 타카투리 급배 라이딩으로 해버리네 정비를 좀 해야지 형 군자야 자 던져주고 뒤로 지금 바위 쪽으로 오오 자 엘로우 선수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루트가 근데 오오 좀 내밀었나요 도트가 필요가 없는데 형님 기보드 각도 보세요 90도입니다 나 오늘 돈가스 저렇게 하는 사람은 엠오로 안 쓰겠지 저런 90도는 어? 엠오로 쓴 뻥인데? 루트도 그렇게 하잖아 참 보네 아쎄이 각 지대로구만 이렇게 이렇게 굽히려고 이렇게 하는거네 90도 어깨도 안아파서 가만히 있으면 왜 이렇게 봐주고 지금 기아수케 박혁포로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페리스트 선수 여기서 광파를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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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맞아야지 하이라이트 미쳤다 아 이거 얘 내한테 배어야겠다 바퀴붓 쏘는 거 이거 손가락 각도 이렇게 딱 재입어가지고 이렇게 딱 재면 되는데 이렇게 진짜 자로 이제 한번 재서 어차피 대회 때는 잘 못써 시작하면 뺏겨요 웨이브가 먹을 것 같다니까 교둘력이 놓잖아 일단 때리겠다 자 그리고 월세는 월세 나왔어요 빨리 타인 선수들 들어왔습니다 집 안쪽으로 방동원은 왜 이러지? 자 뒤에서 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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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시티드 마인즈 입장에서 너무 좋은 판이 깔렸어요 왜냐면 학교 건물 옥상에서 때리고 있는 그런 각도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포지션입니다 네 살루트 지금 기저 중인 상황이고요 해문 선수 혼자 해봤어요 자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 소닉스 자 웰컴스턴트 웰컴스턴트 와 와 근데 이거 잘했다 이거는 세팅을 잘해놨다 계속해서 연거풍 선보이고 있습니다 소닉스 자 머리게이밍 지금 들어오다가 여기서 인원 손해가 좀 있고 성광 잘 뿌렸어요 성광 잘 뿌렸어요 성광 잘 뿌렸어요 오 윈 헤븐 와 샷거리 헤븐 와 샷거리 헤븐 나이스 나이스 자 저게 했잖아 지 몸체 크게 너가 대신 죽으란 말이야 야 오오 뱅링이 삼배 와우 1대 맞추면 일단 사노성부터 윈 윈 링링? 링링? 링링을 밀어내야지 우리 진짜 가슴이 붙어있는데? 피아노사로스보다는 링링은 랩터상이야 랩터상 와 같다 에이 판다 진짜 뭐냐 이거? 뭐하냐 와우 12월아 시야 봤잖아 아까전에 왼쪽에 없는거 짐이 여기 없는거 봤잖아 눈으로 확인했잖아 왜 돌리는거야 아니 짐도 나쁘진않겠다 그치 북단집 바퀴 살릴수있고 서쪽으로 펼쳐가지고 젠지 싸울때 젠지 좀 능선 먹은 다음에 시작해도 되잖아 능보가 너무 없는거 같은데 근데 와 진짜 꼼꼼하네요 팀에서 힘이 센사람이 씨앗 땄으면 절 누가 센데 팀에서 비세먼가 야 여기 3층집 비는데 하는데 아아 남쪽집 남쪽집 남쪽 비자 뒤에서 치아보고 빼고 펴주고 이게 뭔가 그 차라리 할거면 포에임을 해야됐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돌려봤자 갈 데가 없어 박을 데가 없어 박을 데 어디에 누가 박혀있는 유이치를 체크해놓고 연막탄을 뿌린 다음에 차량 러쉬 혹은 도보를 통해서 한곳을 부숴야 되거든요 왜 이렇지 않아? 애드형 왜 죽었어? 잘렸어 토타고 하다가 자 토시 헤드라이크 좋은데요 토시 오오오 토시가 다 했는데? 추가 킬?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야 야 야 렉스가 오늘 끌었잖아 옆에서 어차피 킬하면 사람들은 알아줘 나머지 내 방송 안 보는 사람들은 아 토시가 다 했구나 그래도 렉스도 옆에서 어시스트는 했다 정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 말 하려고 안 했잖아요 토시가 다 했는데라고 했잖아 방금 여기 새끼야 그리고 욕망의 항아리를 방금 어? 그러면 이제 티렛도 날라가는 거야 어 젠제 근데 이거 사기권이네 뭐야? 어? 어? 뭐야 아니 언제 사기권이 어때? 봐봐 뉴 에피가 이게 결국 여기 집에서 이걸로 진행했어야 했다니까 여러분들 네? 막상 레그마가 없어 키운 길은 젠제는 참고 막아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거 밖에 없지 위험 판단적으로 위험하긴 한데 참고 막는 거 아니면 힘들어 아니면 뭐 티마 맞고 앞에 골 쓰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해 저 골 쓸 수 있어가지고 근데 시안 못 본 라인이라 지형 아는 거 아니면 못 쓸 거 같은데? 가서 집 하다 먹고 한 번 정비하고 지형 모를 수 있어 나같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지형 아는 거 모르더라고 그치에 다가가야 돼요 자 콜 들리고 방 빼나요? 방 빼야 되는데요 세입자 왔거든요 네 이렇게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월세 월세 느낌 있는데? 이 놈들 봐라 그 파테랑 다른데 뒤로 좀 빠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 오오 어우 와 갔다 오 이게 안 가? 어 저게 안 누워? 아니 뭔가 주워 그러면 진짜 뭐가olin건 visited ré기 parano 형 이야 어이가 없네 就 YouEST 멘트 잔 예? 예? 하나씩 끊어냈고 뭐? 와? 한 대포 뺐고 퍼펙틱스! 퍼펙틱스는? 아, 속속이 없나보다 한 명이나만 해본 입장에서도 수위 점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네 카프리! 아, 있다고? 네 정신적인 지중 아깝다 가만있어요 자, 젠제 추가 힐까지는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 담벼락까지 잘 먹었어요 젠진은 오~! 봐봐봐 와, 지금 여기 거길,匹 이쁘. 빛 스킬 벌일 것 같은데 뒤통수 뚫어버렸고요 파토닉스 사과 자, 신났습니다 네 자, 파토닉스가 존재 자, 여기서 이번 주차ā 와 VV 용기 샵 나쁘지 않는데? 자, evenly 야 나이스, Culture 조선자체에서 그렇게 약하진 않았거든요 족창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족창문 하나만 더 들어가면 대박! 체력 지금 절반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 시린지! 아 이 난리네. 뭐야 이거? 자, 소닉스 파이킹 점수 완수자까지! 소닉스!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다면 새로... 어어? 광동과 랜드마크 싸움이거든요? 어? 바로 그냥 시벌... 위화 좀 쎄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옥상 올라가가지고 약간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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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장 또 규민이야! 또 뽀의 예명들이야? 자, 규민이는 죽으면 할 거 있잖아 광동 입장에서는... 아 오더? 그 진짜 누가 그 제도를 만든 거야? 사오더? 그딴 게 어디서 살아있는 게 최고인데 난가? 나지 않을까? 어? 내가 맨날... 내가 맨날 두고 있었으니까 아 벤츠가... 원조긴 하겠다 와... 젠지 자리 봐라 젠지 너무 넓게 먹고 있네 가능하기는 한데 젠지가 옛날 젠지 같긴 해 확실히 넓게 먹고 있고 잘 안 먹고 잘하긴 해 근데 이제 합칠 때 안 합칠 때 구분을 잘 못하거나 내가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판단을 못 할 때가 또 있긴 해 내가 가서 각보를 할 때는 난 항상 이제 이노리스 이렇게 보내 놓으니까 자기 죽는가가 야무지게 알거든요 어 타고 가나요? 아... 바꿔도 돼? 100%인데요 이거 너... 이거 지복이면... 노녀빈인데? 아 이거... 가자... 뒷셈바부터 내려 일단 되게 어려운 판단이긴 한데 뒷셈보가 소련하지 이미 죽기만 해 나 지금 중독 빙이 치게 끊는다 자 지금 이 위치에 NFP 서울!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네티템부터 가라니까 유에피 지붕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난 형님도 에이스 두 명이 죽으면 어떡해 바보 두 명 보내야지 아니 이 새끼 PWS 어? 착하게 중계해 놓고 세계대회보니까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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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아이저랑 뭐 어쩌라고 아니 국내대회 어떻게 참았어요 바로 폭주하는 세계대회라고 아 국내대회는 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상처받아요 얘네들 내방송 안 보잖아 애들이 내방송을 많이 보더라고 내가 그냥 상처받다가 내가 말을 세게 못해라 이제 애기들 이렇게 내방송 보아 이거 믿다라는 거 같아 내방송 보면서 바딩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롱스커 형님 살았네 젠지는 그걸 인식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입 아... 멍청이 두 명이야 답 없어 이거 롱스커가 던져서 치킨 못먹은 판 개 많다니까 피... PC일 때 진짜 약간 총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와 이런 느낌이 엄청 강해 덩치값 잘해 중국 강템이냐? 어? 어? 예? 예? 어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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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뉴 에피가 총만 쌓이 임마 너는 그냥 2명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거 박경포가 아니라 잘 쏘기도 하네 이게 토글 이게 토글 이게 토글이야 롱스가 킬 먹는 거 봐라 롱스가 킬 먹는 거 봐라 젠지가 너무 공격적으로 임하다가 이 아레나에게 기저당하는 순간은 그냥 좋은 기회 급하가야 그냥 바로 뺏깁니다 그래야 급하간다 그래야 급하간다 야 급하가서 16등 해도 간 게 좋은 거야 간 게 내가 그랬어 나한테 못 가면 눈물나 가면 선택권에 넣을 수 있잖아 티켓을 뽑을 수 있잖아 티켓을 뽑을 수 있잖아 2A가 총을 쏘는 거는 젠지한테 이게 너무 좋은 상황 투시방이에요 투시방 그리고 지금 케이스 킬에 몇 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추억 킬까지 4킬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공짜로 지금 킬까지 불러두고 있어요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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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껴 아 아껴 와 킬 개척하는 거 봐라 아 이거 큰일났네 케이스 간네 이거 해결봐 밍밍이랑 있었으면 빡이었는데 아 아쉬움 유에피가 그때 봤어요 와 타이빙이 너무 아쉬웠을 역시 얜 뇌즈컬바네 디스템블 디스템블 그리고 또 살렸어요 유에피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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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 보존까지 하고 있고 롱스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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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스컨은 이대로 죽어도 사실 그냥 속 시원하겠어요 총알기 그래 이거지 할거면 자 화킥까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쉐림즈가 좀 돌이고 있고 지금 여기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거리를 주나요 던져 죽어진 킥스타트 어 거리를 주나요 이게 연막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네 지금 들어가는 그 과연 연막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싸움 공세노 다 우와 깔끔하군 정말 우승 으임 자 tradition 제발 밍링 아니면 살루트 형님 제발요 좀 보여주세요 더 멋있는 거 진짜 한 번 보여줘야지 됐어 솔직히 야 근데 이거 피발래기는 하겠다 패자 보할 정도 없어 그냥 그냥 월화수 그냥 8등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 16등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어 16등 안에 저가 16등 이번이랑 다음을 런스 잘해야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담기랑 광동? 너무 편렌가 봐 광동DK가 소호가 할 거라고 그랬는데 광동DK가 동부에 있는데 블러스 기약장에서는 이번원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웨어 웨어 자 웨어 웨이프 막 갔는데 뭐야 진짜 다른가 다국리그랑 세 개들 와이딸인가? 약간 내가 봤을 때 운영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 중국 애들은 판수도 많고 스크린도 많으니까 어떻게 게임하는지 안단 말이야 데이터 싸움 자라는 느낌 아닐까? 그치 어! 나쁘지 않은데? 나비 지켜먹을 수도 있겠다 나비가 엔딩 잘해네 무섭다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오! 규민? 어? 젠저아! 더 규민이야! 근데 왜 항상 규민이만 자 정리 됐죠 1등 나비! 아웃됐습니다 아 젠제 개호바야 무서워 물려 이거 네 페이즈 클랜이 계속해서 공략하는데 성공하고 있고 웨이버? 네 웨이버 게이밍이 어떻게든 페이즈 클랜에게 암습을 펼쳐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광동프릭스 여전히 위기인게 역시 우지가 최곤가? 중속도 보소? 겁나 빨라 보인다니까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좋진 않아요 아 총을 디렉겨붓어 오! 키스! 오! 키스! 왔어 임마! 자 여기서는 바닥과 키스 방금 좀 아쉬웠는데 진짜로 또다시 순위방어를 하고 있는 바툴린 선수 끝까지 오! 데미지! 자기장 데미지! 오! 공박됐어 키스로 가져가진 못한 상황이고요 서커니지 아래쪽입니다 나비 위에는 젠제 오! 오! 잘한다! 플릭스 잘하는데? 마인님 나가고 그치? 마인님 나가고 그치? 나비 나이차! 서클 뭐야? 나비는 서클받고 총만 쏘면 나와바 무속 치킨 먹어! 샷이 그냥 괴물이던데? 뒤에 준 변수들 바툴린 선수들 살아있어요 오! 바툴린스 오! 스타도우 바툴린스가 그냥 담기기 그냥 똥 야후디 뿌리고 가네 혼자서 진짜 내가 나비 직장마다 젠제가 먹으면 나 진짜 펠레 아니야 어 이거 땡큐죠? 소닉스 입장에서 너무 땡큐죠? 제이콥 선수들 혼자 남았어요 자 이거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소닉스 네 주가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전기집이 아마 나가기 힘든 편이라서 자 이거 제이콥만 밀면 돼요 소닉스 입장에서 네 제이콥 지금 혼자 남아있습니다 자 라이딩스 리탄 오 들어갔다 뒤로 들어갔다 소닉스 입장에서는 와우! 라이딩스 오 잘한다 소닉스 나 오늘 소닉스 못할 거라 했는데 잘하네? 나 내 반대로만 가네? 내가 막 마이미 본체니 이러고 있었는데 뷰에피를 밀어내기 해야 됩니다 네 뷰에피를 밀어내기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쵸 야 너네 여기서 터지면 터진다 진짜 게임 지금 빠진 상황이고 킥스타트 선수 체력이 지금 바닥이에요 네 나비도 베이스 캠프가 좋으니까 지금 디펙스 선수라는 펜스! 앞쪽에 보내주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와 각 벌린 거 봐라 와우! 와우! 캥글 특탑? 나비 나는데요 나비의 날개를 접합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일단 소세드 야우! 소세드 서울 선수 교묘하게 수류탄 위치를 피해가면서 연방탄을 뿌리고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수류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어 갔다 갔나? 와우! 애더 지금 무는데 성공했어 배고픈나보다 오늘 밥 안 먹었다 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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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탈스! 고기 냄새나 봐 거기서 그냥 위협하지 못하게 방해를 좀 하고 하카토리 하카토리가 여기서 잘라주게 된다면 하카토리 형이 와우! 와우! 쏜 나 쏜다! 좌측 나에게 쪽을 한번 야 기계에 쏜는데? 와우! 진짜 뉘에피 수류탄 받아 미친 거 아니야? 연막 체계하는데 빠지는 판단이 사실 얘네 연막보다 수류탄을 더 많이 들었는데 서로가 피하는 게 이게 너무 의식하는 걸까요? 네 네 그리고 뉘에피가 나중에 기다렸다가 안 보이는 위치에서 수류탄을 던져줄 수도 있는데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오우! 와우! 아니 근데 이걸 잠깐만요 네 지금 뺏겼어요 뉘에피 가져갑니다 아 이게 점석들의 주도권을 좀 더 잡아보려고 했다가 부잔데요 나비는 부잔데요 자 가지고 있는 거 바로 들어오죠 와 바로 들어오나 자 들어오면서 와 아아 그래도 멋있을까 도와줬습니다 자 뉘에피가 지금 가담합니다 어? 와 뭐야 뉘에피 뭐야 어 어 어 이걱 천천히 좀 더 시간을 좀 벌어야죠 네 자 여기서 아 Pierre 어? 뺏겼다 남락이다 넥나게 한국, 유럽, 그리고 중국 삼국제입니다 네 네 오오오오.. 자 여기 밍밍 밍밍 쓰러진 상황이고요 자 성광탄이나 수류탄 투척하면서 시간 끌어야 돼요 네 있는 거 다 던지고 있습니다 야 젠지 정말 잘해 야 젠지 잘한다 와 뭐야 와 얘 샵밥 나비 애들이 개장한데? 어? 바닥에 했어 너거를 또 젠지 홀리쉐 자 문자 빼고 가지고 선광탄이나 수류탄 던지면서 타이밍 잡아볼까요 그렇죠 선광탄 한 칸이 더 예 와 밍밍이라는 방패롭습니다 여기 때려라 여기 때려라 역선광 역선광 위험해요 같이 총광 와 젠지 이거 먹네 젠지 홀리쉐 와 이걸 먹어 탑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삼국지 구도에서 네 와 그렇죠 난전에서 반발자 빠르게 들어가면서 상대를 뚫어뜨렸어요 얘 반지라니까 와 와 바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빠르게 끌어냈어요 나 잘 자 들어오는데요 오 오 호이드 글자님은 오랜만인데 핀 핀 찍어놓고 수류탄 네 던져주세요 웨이브 맛이 갔는데 갑자기? 죽겠다 에이스 둘은 스페이스맨이랑 쉐니안 아무리 게이밍이라고 갑자기 왜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이거? 젠또 규 규가 문제야 규가 와 이거 위다 아 자극 들어온다 와 스페이스맨 진짜 잘 쏜다 기가 막히게 쏘네 스페이스마이트가 이번 라운드는 아예 외강 메타로 그냥 전멸입니다 그렇죠 도망가야죠 네 와 아니 호송도 막아요? 역시 유럽 킬 1등 와 스페이스맨 스페이스맨 자 웨이브 좀 들어가고 오 샷 것 들었어요 샷이 있습니다 자 밖에 있다 자 도미야 우와 와우 역시 본체 오오오오오 역으로 찔러서 성광을 맞았어요 근데 다음 적이 있어도 무조건 무빙을 치고 쏴 야 왔다 강동 왔다 강동 왔다 야 한국투 치킨 먹으면 500개씩이래 우리 킬쇠기 비인 푸싱대기 하나도 와 내가 진짜 죽는다 이거 파면 그리고 왕자이 선수가 DBS 들었단 말이죠 이것도 변수입니다 바깥쪽에서는 파디커티 오우 오우 파디커티 지금 블루존으로 2명 그러면 파디커티에서 들어가면 돼 오우 야 소리씩 모르죠 오우 미완성된 콘크리트 구조의 그런 벽이거든요 계단이 있고 왕자이 바깥 데려가자 데려가자 오우 키를 택했네 네 들어오는 과정에서 롱스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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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자 맞습니다 광도 페이즈 클랜드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요 뷰티풀한 성방을 끌고 있어요 여기 램프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3명 장골이 중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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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골 이게 아 갔다 이거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요 규민 아 아 고춧가루를 얼마나 뿌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선수고 자 지금 태장 버터 레알입니다 다섯 개 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빈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자 완벽하게 자 바툴리스 이용해서 틸러 역할을 빈 와 바툴리스 말아예 그렇습니다 바툴리스 혼자 남아서 바툴리스 지금 여기서 바툴리스 맞으면 돼요 바툴리스만 네 바툴리스 끌어야 됩니다 선광탄 뿌리면서 천천히 네 아 살루츠가 기절이에요 근데 빈 빈 빈 빈 빈 빈 빈 자 살루츠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1대1 1대1 살릴 것 같은데 살루츠 살리겠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저 여기서 제발 우리 500개 챙겨줘 얘들아 네 강둥 가자 1대1 잡아줬어요 제발 2대1 빈 아 제발 위치 찍어줬다 위치 찍어줬다 안 돼 빈이 진짜 잘해졌다 옛날에 내가 아는 빈은 그 그 3배원사 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빈이 근데 감속갖고 진짜 ㅈㄴ 달해 됐어? 치킨 못 먹어도 돼 올라가기만 하면 돼 이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